1, 2, 3 저거의 MC!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무슨 일로 여기에 모였을까요? 바로, 바로! 준비됐어? 아, 네. 한터차트에서 초동 밀리언 인증패를 보내주셨습니다. 한터차트 초동 밀리언 인증패를 받은 아티스트는 저희를 포함해서 총 3분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인증패 저희 맛 핫소스 앨범에서 간초도 판매량 숫자가 적혀있는데요.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1만 766장! 이 모든 건 다 우리 시즌이들 덕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시즌이분들에게 또 감사의 메시지를 한 번 보내볼까요? 네, 여러분, 저희 ANC 드림의 첫 정규 앨범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럼 저는 영어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Citizens, all over the world. This is amazing. We have set the record for the first time for all of NCT. It's an honor. We will take this certificate as a message for us to always work hard. And we will work hard for you guys. Thank you so much. Wow. 그러면 중국어로 한 번 해볼까요? Yeah.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좋은 성격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흥미로운 기업을 항상 행복하고 행복하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십시오. 네, 이렇게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준 우리 CJ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인증패를 전달해 주신 HUNTER 차트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스! 그럼 지금까지 NCT DREA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형! 모형! 땡큐 모형! 방금 온라인